보라미 TV 꺼져라 꺼져 꺼져 꺼졌다 자 이제 바비랑 캔을 깨워볼까 바비 일어나 바비 캔 너도 일어나 야야 일어나라구 안녕 좋은 아침 프레시 잘잤어 좋은 아침이야 아 예쁘다 아 그래요 난 아침을 준비할게 오늘 아침은 아주 맛있는 해물탕면 다시 해물을 올리고 우동면도 올리고 물도 부어서 끓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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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냄비에 맛있는 수프를 넣고 음 잘 끓고 있네 좋아좋아 자 음식이 끓일 동안 식탁을 세팅해야겠어 자 요리를 다 됐으니까 식탁에 놓고 수프를 그릇에 옮겨볼까 골고루 뚜이자 끓이자 끓이자 자 여기에는 맛있는 카스테라를 꺼내볼까 엄청 부드러운 카스테라 자 자르고 여기 맛있는 레인보우 케이크도 같이 놓을까 자 맛있게 먹어 다들 오 맛있겠다 고마워 잘 먹을게 그래 맛있게 먹어주면 돼 아침엔 우유 신선한 우유야 시하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라구 맛있는 냄새 내가 좋아하는 빵이 한가득이네 너무 부드럽다 맛있다니 다행이야 정말 맛있어 벌써 이렇게 다 먹었잖아 배부르다 이게 끝이 아니라도 내가 준비한게 또 있어 뭘 또 준비했는데 기다려봐 이것 좀 치우고 자 설거지통에 넣고 아이스크림 후식이야 맛있는 디저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딸기맛 와 내가 좋아하는거다 잘먹을게 난 이게 좋아서 콘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너무 달콤해 자 그럼 오늘의 옷을 입어볼까 운동하러 가기로 했으니까 이 테니스 옷을 입어야지 신발은 뭘 신을까 이거? 노란색 운동화가 어울릴 것 같아 나도 테니스 옷 입어야지 테니스 옷이 어딨더라 옷장에 있나 음 이건가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원피스 드레스 어디갔지 여기있지 고마워요 찾아줘서 신난다 나도 테니스 옷 신발은 이거 신났다 와 우리 둘이 테니스 선수 같아 그럼 테니스로 가자 좋아 바비 일어날 시간이야 오늘 파티간다며 얼른 일어나 늦겠어 알람을 일단 끄고 아 잘 잤다 맞아 오늘 파티 가는 날이었지 일단 파티 가기 전에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겠다 자 여기요 오늘 아침은 바로 맛있는 빵이에요 아 신난다 보라비 언니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자 그럼 하나씩 나눠줄게요 맛있는 빵이랑 바나나 그리고 딸기 케이크 라즈베리 파이 아 맛있겠다 자 여기 포크로 찍어 먹어요 코칼콜라도 마시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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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정말 맛있게 잘 먹을게요 보라비 언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오우 정말 맛있는데 음 달아나지 너무 달콤해 오우 정말 맛있다 시원한데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자 그럼 빈 그릇은 치울게요 아 이제 파티가 준비를 해야겠어 본격적으로 피부 마사지부터 해볼까 내 피부가 예뻐지게 에센스를 발라야지 골고루 잘 스며들게 펴바르고 건조한 입술을 촉촉하게 립밤으로 발라주고 그리고 앰플을 얼굴에 골고루 발라줘서 잘 스며들게 해줘야지 아 좋아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 그럼 파티에 필수품 좀 예쁜 드레스를 입어볼까 아 오늘 파티 주인공은 내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왕관리랑 가방까지 들어주면 정말 너무 완벽하잖아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요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요기와 요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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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